일단은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또 유니세프 타일랜드 70주년에 맞춰서 또 블루 카펫 쇼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벌써 태국이랑 그리고 또 브루나이랑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필드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뭐 한국 유니세프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뜻깊고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슈퍼주니어가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했었던 곳이 바로 태국이고 어 제가 유니세프 타일랜드와 또 굉장히 이렇게 필드 트리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했었었는데 어 그 기회가 첫 번째 기회가 우본 라차타니와 슈린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 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일단은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큰 열정 주시는 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좀 마음에 항상 걸렸었어요. 너무 태국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니세프 타일랜드와 이번에 첫 번째 필드 트립이 아마 첫 번째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앵코르 콘서트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분해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12월 16일 블루카페쇼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6일 있을 블루카페쇼 많은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제 자신 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또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mache, 이 사실을 바꾸는 그의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Wahr이의 아프다한 선물을 계신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surprise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